보살이라는 이름,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여래가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일법이 있어서 여래가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법이 있어서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음이 아니기에, 이러한 연고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세에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이다 할 만한 법이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법을 연등부처님께 전해받았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마디로 법이라는 정해진 형상이 있어서 그 법을 얻은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법이 있어서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깨달음이란 어떤 정해진 법을 배워서 도달하거나 누구에게 받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고 감이 없는 경지, 취하고 버림이 없는 경지,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마저도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책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집중하는 중에는 아무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번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헛된 세계와 진실한 세계가 따로 있어서 헛된 세계를 떠나 진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 헛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세계가 진실한 세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생각 돌이켜 이제껏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을 어엿비 여기는 마음을 낸다면 그는 이미 보살입니다. 그가 본래 아무런 잘잘못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그의 요구에 따라 기꺼이 쓰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참고 보살펴줘야지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받아주고 맞춰주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는 보살이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라고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데 사로잡히면 화가 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줄을 알아차리면 화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고달품.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 부처가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육다라 산막산보리는 이 가운데에 실다움도 없고 공허함도 없다. 이러한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님으로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취하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만을 취하는 것이 열애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생겨남과 사라짐, 시작과 끝,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좋은 것만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또 세속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구분에 정해진 기준이나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인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것은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연에 상관없이 하나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성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관념을 떠난 눈으로 넓고 길게 본다면 행위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가치관, 관념이나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도 계백도 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당시 신라 입장에서 보면 계백이, 백제 입장에서 보면 김유신이 악인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두 사람 모두 조국과 역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위인입니다. 그렇게 본래 정해진 성품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인류는 오랜 반목과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철천지원수다. 이렇게 고정불변한 사실이냥 구별해서 취급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제 눈에 비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본래 좋고 나쁜 본질이 없는 실상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묵은 번뇌와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환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대가 옳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조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뒤에는 또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절벽 위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까지는 일정한 조건과 주변 상황과의 상호작용이 있었듯이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행동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일정한 조건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전부터 쌓아온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주관과 시비를 내려놓고 이미 일어난 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피고 인정할 때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실이 내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합당함을 살피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이미 일어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에 맞춰 상대를 바라보는 데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 몽상이 빚는 우리 현실의 고달품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인정하면 내 주관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깁니다.